구독 누르셨습니까? 네, 비케드입니다. 오늘 할 게임은 바로 배틀그라운드가 아니라 조금 색다른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구독자 이벤트입니다. 빠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? 받은 만큼 돌려주어라. 제 유튜브를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신 32만 구독자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만큼은 아니지만 작게나마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절대 받은 돈 만큼은 아닙니다. 원래는 30만 대 하려고 했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. 네, 그거 미안합니다. 뜬 들이지 않고 바로 이벤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벤트는 간단합니다. 댓글을 달아주신 10분을 선정하여 5분께는 보다 편하게 빅츄브를 시청하실 수 있는 사용자의 눈알을 책임질 10인치 커다란 화면의 레노버 테퍼텐을 그리고 5분께는 독일의 게이밍 명가 중 하나인 로켓사가 만든 그 어떤 누가 받아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크기 그 어떤 누가 받아도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갖춘 루아 에즈인 마우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댓글 내용은 할 말 받고 싶은 선물 메일 주소 딱 3가지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중에서도 본인에게 필요한 선물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받고 싶은 선물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 오버워치 3시즌 한다고 오버워치 돌렸는데 같은 팀이 딜러가 5명이라 마우스를 집어던져가지고 마우스가 없는데 당장 패드를 받는 것보다는 마우스를 받는 게 이득일 수도 있잖아요. 그렇지요? 당첨자 분들께는 적어주신 주소로 제가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꼭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개XX 마이웨이 걸으면서 편하게 방송하는 모습조차 좋게 봐주시는 팬분들 매일매일 생방송 찾아와서 재미있게 채팅과 도내해주시는 투수들 모두 고맙고 사랑합니다. 아휴 모두 고맙고 사랑합니다. 자 이제 여름인데 모두 더위와 냉방병 조심하시고요. 10시 후종 여러분들은 이제 곧 시험이라던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 추가로 아이스버킷 기부인증은 방구석 인사이드에 올려두었습니다. 네 끝이에요. 뭐요? 너무 짧다구요? 뭘 새삼스럽게